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김선생 김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하루정도 쉬어도 봐주세요 원래 일주일에 세번 찍는건데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데 뭐 한번정도 쉬는거는 뭐 괜찮겠죠 젓가락이 두개가 들어있네요 하나는 진미김밥 하나는 몰라요 뭔지 모르겠네요 뭐 안나와있네 이런데 나와있지 않을까 네 안나와있구요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장은 뭐 고급스럽게 잘 되어있고 포장은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김선생 김밥 네 저희 동에 새로운 네 새롭게 생겼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포장지로 네 포장지로 아주 비닐 재질의 신발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재질의 비밀장지입니다 와우 네 하나는 음 제가 다시 알아볼 결과 네 이게 행김밥이에요 네 옆쪽에 햄이 들어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햄 햄 햄 햄 햄 이렇게 있구요 하나는 진미채 김밥 입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하죠 축축축축축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일단은 음 사람들이 진미채가 맛있다고 하네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와우 엄청 고급스럽게 보이네 오우 와우 와우 클라스 이거 드시면 깜짝 놀랄걸 와우 밥 안 먹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오우 너무 좋아 나무젓가락도 클라스가 달라요 네 일반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뭔가 일본에서 사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우 어느게 앞이지 아 이거구나 오우 뒤쪽이 약간 좀 들어가 있어요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미채 김밥 진미채 김밥부터 와우 겁나 크네 네 뭔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근 그리고 뭐 햄 단무지 아 햄은 없구요 네 이거 빨간색 이게 진미채인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굉장히 뭔가 쫄깃쫄깃해요 음 음 음 뭔가가 떡같이 뭔가 쫄깃쫄깃하면서 일반 김밥보다 약간 좀 캡사이싱 같은 아 고추장 고추장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맛인데요 네 쫄깃쫄깃해서 네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끝났구요 햄 김밥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햄이 들어가 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거예요. 햄맛이 처음엔 강한데 가면 갈수록 오이와 야채맛이 강해서 엄청 맛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와 맛있다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린아이들이 뱉을 수도 있는 그런 맛인데 뭐 채소랑 같이 고기를 즐겨 먹는다 햄을 즐겨 먹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이 김밥에는 단무지가 원래 노란색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투명색 백색 단무지를 사용한다고 하네요. 네 그래서 보았듯이 이쪽에서도 백색 단무지가 사용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김선생 김밥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추천 구독 필수료 안녕